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납세알르무 성립시기까지 배웠네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취득세는 언제 납세알르무가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6월 1일 단 사업소분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이 6하나가 아니라 7하나 그리고 소득세는 1년이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리고 부가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개육세는 본세, 납세알르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등등등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세금알르무가 성립했죠? 그럼 납세알르무 뭘로 들어간다? 확정시기, 확정되는 시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운 거예요. 취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받아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내 손에서 신고서가 나가면 세금은 확정됩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어떻게 한다? 결정,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한다? 선택할 수 있죠? 납세무자가 선택하면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신고주의, 46페이지에 신고주의다. 그래서 1번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익을 국가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해. 신고 등을 안 하면 누가 결정할까요? 당연히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 얘기네요. 그 다음 부가주의. 부가주의는 부가가 결정이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뭐다? 국가지자체가,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익을 뭐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 어떤 세금?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 이런 거 있겠죠? 간단한 거예요. 그럼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본세 방법에 따라 확정된다. 예를 들어서 농특세가 취득세랑 같이 갈 때는 신고할 때 확정되고 농특세가 종부세랑 같이 갈 때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도 이 부가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 확정 방법에 따라 같이 간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47쪽. 대표 예제 한번 보자고요. 1번. 지문이 길어요. 성립 확정식이 된 설명으로 틀린 거다. 동시에 물어보네요. 1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벌써 틀렸죠? 소득세는 1년 단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엔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2번.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원칙은 보다? 과세관청.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다만, 종부세는 신고납부 방법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3번.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60일은 신고기간입니다. 엔드 신고할 때. 그 다음, 3번. 5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재산세는 오로지 정부결정이죠?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확정된다. 성립과 확정식이. 소득세가 가장 많이 나와요.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자, 48쪽으로 넘어가죠. 48쪽.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것. 그럼 결정하는 건 두 개잖아.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죠? 근데 뭐를 물어보나요? 지방세. 항상 지방세, 국세를 구분해야 돼요. 원칙. 지방세니까 뭐가 답이 된다? 재산세. 디귿이 답이네요. 맞죠? 그러나 국세를 물어보면 종부세가 답이 되고 그리고 기역과 리을은 원칙이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얼마라고 확정됩니다? 구체적. 구체적이란 단어를 쓰고. 자, 그 다음 이제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이 되죠? 그래서 법에서 조세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다섯 가지가 있어. 박스, 납부, 충당. 돈 내고 소멸시키는 거. 그러나 세금을 안 내더라도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사유. 부과, 취소, 철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 끝나는 때. 그리고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될 때. 이게 다섯 가지밖에 없다. 소멸되는 사유는. 그래서 1번, 2번은 세금을 납부하고 소멸시키는 거고. 3번, 4번, 5번은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사유. 다섯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납세자 사망 이런 건 아니에요. 승계사유입니다. 법인의 합병 이런 건 아니라고요. 납부, 충당. 충당이 뭐다?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계시키는 겁니다. 그럼 충당되면 환급받을 세금을 못 받잖아요. 못 받은 거는 납부와 같은 효력이 있다. 충당. 그래서 납부할 세금과 환급할 금액을 그 민합세액의 직권납부 처리하는 것. 상계 처리하는 것. 그 다음 부가 취소요. 취소. 그럼 취소는 처음부터 없는 거죠. 왜 취소를 시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를 하자. 잘못 부과한 거야. 그럼 잘못 부과한 거는 당연히 조세채권이 소멸이 됩니다. 취소. 그래도 취소는 처음부터 부과 처분이 없던 걸로 본다. 철회가 아니에요. 취소. 그 다음 소멸사유에 제외되는 것. 1번 납세자 사망은 상속을 받으면 이전받는 거죠. 소멸사유가 아니라 승계사유입니다. 그 다음 부과 철회는 연기사유입니다. 부과가 철회됐다. 고지서를 보내. 고지서를 보내는데 주소가 없어. 행방불명. 이럴 때는 잠시 철회시켰다가 주소나 소득이 있으면 다시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연기사유다. 법인의 합병. 그건 합병은 신설법인이 나타나죠. 이것도 승계사유입니다. 세금 내야 돼요. 결손처분은 뭐다? 세금 낼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을 때는 뭐다?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결손처분을 시켰다가 이제 결손처분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세금증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다섯 가지밖에 없다. 다섯 가지예요. 그 다음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 우리가 조세채권은 납세할 의무, 즉 과세 요건이 성립되면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죠. 과세 요건이 성립되면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서 정부는 부과권이 있다고요.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세금 내라고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만료. 그럼 제척기간은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즉 세금을 무신고하잖아.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죠.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다. 만료. 그래서 세 번째 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부과를 알아. 그럼 제척기간을 알아야죠. 자 넘어가죠. 50페이지. 지방세, 국세. 1번 납세자가 사기부정. 사기부정은 10년입니다.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 2번.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는 뭐 했다는 거야? 무신고. 시험은 무신고라고 안 나와요. 신고서를 제출하자면 무신래. 7년이에요. 7년. 그리고 2회. 2회는 몇 년이다? 5년. 그래서 세 가지 숫자는 필수예요.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워먹으면 뭐다? 10년 안에 부과를 알아. 무신고하면 무신래. 7년. 과소신고. 나머지는 전부 5년 안에 부과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지방세도 똑같아. 지방세, 국세 똑같다고요? 국세 밑에 보라고요. 사기부정 10년. 그리고 2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7년. 기타는 5년. 과소신고 등은.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길겠죠?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원칙이 10년. 나머지는 15년, 15년이에요. 출제된 적이 없다. 그러나 상속세는 15년, 15년, 10년. 그래서 제척기간이 길다. 참고로만 알아두고요. 그리고 어렵게 나왔을 때 지방세. 그 박스 2번을 뭐라고요? 별 하나 딱 붙이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10년으로 간다는 거야. 1번, 상속 또는 증여를 원. 이건 상속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상속, 증여받으면 무슨 등기 쳐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쳐야죠? 취득세 납부.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 안 하면 이럴 때는 제척기간이 7년이 아니라 10년이에요. 그리고 2번, 3번, 2번 명의신탁. 취득세 내야죠? 무신고하면 10년. 그리고 3번도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10년. 그래서 세 가지를 뺀 나머지 3번,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는 3번, 무신고 7년. 그러나 위에 1번, 2번, 3번은 취득세 제척기간이 이럴 때는 10년. 그 밖은 5년. 그래서 기본적인 거. 사기, 부정, 열받아라 10년. 무신고 7년. 나머지는 5년이다. 5년. 그 다음 밑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뭐예요? 채무는 양도. 나중에 배워요. 나머지는 증여입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세를 무신고 등을 하면은 뭐다? 증여세와 동일하다. 왜?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받은 날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증여세와 같이 간다. 부담부 증여니까. 그래서 증여세와 동일한, 양도세와 동일한 하면 뭐다? 5년, 10년, 7년으로 가는 게 아니라 15년, 15년, 10년으로 가겠다. 길게 가겠다는 뜻이에요. 증여세와 동일한. 자, 그리고 오른쪽 별 하나 딱 붙여. 그럼 제척기간에 기산일, 시작일은 3번 출제됐어요. 신고하는 조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는 조세,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 7년,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고지서 날라오죠. 납부기한 다음 날 하면 땡이다. 과세, 기준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 성립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잖아. 납세, 의무, 성립일. 몇 월, 며칠, 6월 1일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한다. 무신고하면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등등등 중요한 거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7년, 10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간 안에, 이 기간 안에 고지서를 보내죠. 고지서를 보내면 이제 징수권, 거둬야 될 거 아니야. 징수권의 뭐다?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납세, 의무, 성립일. 소멸시효가 뭐다? 이 기간 안에 고지서를 보내잖아. 그래서 소멸시효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있는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이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그래서 박스, 원칙은 5년. 소멸시효는 결국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돈 걷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금액 갖고 따져.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5천만 원의 이상 국세는 10년. 그래도 5억 5천만 원 헷갈리면 안 돼요. 국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5억 이상 10년. 5억 미만은 5년이 되고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그럼 원칙이 5년이잖아. 그럼 5년 안에 세금을 안 내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기산일로부터 원칙은 몇 년 안에 내면 된다? 5년. 5년 안에 걷어야 돼. 5년 안에 징수를 못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니까 법에서 보안장치를 만들어 놨겠죠? 버티니까. 그래서 4년을 버텼어. 4년. 4년 경과됐다고 해요. 그럼 이제 몇 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낸다? 1년. 1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 그래서 못 버티게끔 뭐가 있다? 이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뭐다? 정지 사유가 있다. 그럼 중단은 뭐다? 이 4년을 인정을 안 해. 4년을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고 다시.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중단 사유는. 자, 정지는 4년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서 이제 몇 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 1년. 이렇게. 그럼 중단은 왜 만들었어요? 세금 낼 의사가 없는 납세 모자들이야. 딱 과세관청이 보니까 저 녀석은 세금을 띄워먹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지는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분들이야. 그럴 때는 정지 사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 나왔잖아요. 중단. 중단은 COE 진행 중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소유기간은 효력이 상실되고 중단 기간이 경관으로 다시 5년을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이 중단은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지는 나머지 1년만 버티면 내는 거고. 왜 중지는 왜 만들었다? 세금 낼 의사가 없어. 자, 그다음. 밑에 정지 나왔잖아. 시호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거야. 4년. 멈춰. 그럼 몇 년만 버티면 된다? 남은 잔여 기간. 1년만 버티면 된다. 그럼 중단과 정지 사유를 알아야죠. 50 있죠. 꼭대기. 별 딱 붙이고. 중단은 왜 만들었다? 세금 낼 의사가 없는 자들이야. 자, 없는 자들이니까 딱 이 시점에서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세금 내란 뜻이죠. 5년을 시한 게 그래도 안 내면 독촉장, 최고장이 날라와. 세금 낼 의사가 없으니까 그래도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가. 또는 내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가 들어가. 이 네 가지는 세금 낼 의사가 없다. 고지서가 날라왔네. 독촉청이 날라왔네. 내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하네. 그래도 안 되면 압류, 중단 사유예요. 그럼 정지 사유는 뭐다? 분납을 신청했어. 세금 낼 의사가 있잖아. 징수, 유해를 신청했어. 천재지변. 세금 낼 의사가 있어. 체납 처분을 유해시켰어. 천재지변. 세금 낼 의사. 연부 연납. 다 이런 거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는 정지 사유다.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기간이 들어가는 거는 정지 사유. 기역 기간, 니은 기간, 디귿 기간, 리을 기간, 미음도 기간이야. 비읍도 기간이야. 이런 기간자가 들어가는 거는 정지 사유. 왼쪽은 기간자가 없는 거는 중단 사유. 자, 그다음 소멸시효. 5년, 10년의 기산일은 언제다? 둘 다 다음날, 다음날이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고지사가 날라오는 결정하는 조세는 납부기한 다음날, 다음날이에요. 단,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뭐다? 결정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성리불로부터 기산을 해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날이 기산일이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성리빌이 기산일이라고요. 단, 소멸시효는 둘 다 다음날, 다음날. 그래서 밑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회 비교 나왔네요.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 7년, 10년이 있죠, 3개. 단,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15년, 10년도 있고 그 다음 기산일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날, 결정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성리빌이고 그 다음 중단과 정지는 없다고요. 중단과 정지는 돈을 거두려고 만든 거죠. 소멸시효은 있다.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 5년 또는 10년이죠. 5억 이상 국세는 10년, 5천만 원 이상은 5년 지방세. 그 다음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해서 뭐를 배웠다?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배웠네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54쪽. 꼭대기, 대표 예제가 나왔네요. 지방세 기본곱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금, 걷는 금액이죠. 체납처분비도 있고 지방세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걷을 때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를 걷어야 되는데 소멸되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다섯 개, 다섯 개. 기억납부충당, 묻고 나와있네요. 오, 소멸시효 완성, 오. 법인의 합병은 X, 승계사유죠. 합병했으면 합병법인이 세금을 내야 돼요. 제척기간의 만료, 오. 그 다음 납세자, 사망, 상속, 승계사유죠. X.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세 개네요. 세 개. 기억이 두 개니까. 그럼 하나가 빠졌네. 뭐가 빠졌나요? 부가, 취, 소도 소멸사유예요. 그래서 해설에 나와있네요. 그래서 소멸사유는 토탈 몇 개다? 다섯 개. 자, 그 다음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세와 일반채권이 부딪히면 어떤 거를 우선 배당받을까요? 조세가 우선 배당받죠. 조세는 공익상 이유로 우선 배당받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갑돌이. 갑돌이 부동산이 있어요. 갑돌이 부동산이 있다. 그럼 부동산에 을돌이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 다음 세무서가 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있다고요. 갑돌이는 을돌이는 갑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 A세무소는 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있어. 그럼 이 세무소는 어떻게 합니까? 공매처분하죠. 이 부동산을 공매처분에서 압류가 들어서 공매처금에서 매각대금이 결정된다고요. 매각대금 100억이 결정됐다. 그럼 매각대금 100억이 결정되면 을돌이와 A세무소는 경합을 벌이겠죠? 그럼 법에서 우선순서로 정한 것을 우선 배당받고 나머지는 후순위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용어 압류에서 매각대금까지 결정된 비용을 우리는 체납처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그래서 체납처분비나 강제징수비는 0순위, 1순위입니다. 100억 중에 무조건 1순위로 배당받아가요. 그래서 지방세는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를 배당받고. 그럼 이제 저당권을 뭐라 그래요? 피담보채권. 그리고 세무서, 세금이죠? 이 세금을 뭐라 그래요? 조세채권. 조세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을 벌이죠? 경합을 벌였을 때는 어떤 것을 먼저 배당받을까요? 설정순서가 빠른 거. 설정순서가 빠른 거를 우선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55쪽이에요. 양과로 2번만 알면 돼. 우리 나오는 시험은. 담보채권이 우선 55쪽. 55쪽이에요. 55쪽 양과로 2번이 출제되는 거예요.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기당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매각대금 중에서 조세 또는 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 질권, 담보된 채권이 조세채권 가상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둘 중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조세채권, 조세채권의 뭐를 알아야 돼? 법정기일. 법정기일이 뭐다? 일반인들이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을 우리는 법정기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에요. 그리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 고지서 발송일. 고지서에 날짜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그래서 밑에 참고 나와 있죠? 법정기일. 일반인들이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일. 밑에 참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항상 법정기일이라고 얘기하면 조세채권이에요. 그럼 조세채권보다 저당권이 먼저 와 있어. 저당권 등기가 먼저 와 있죠? 그럼 이건 법정기일 전이다. 그럼 어떤 애를 우선 받는다? 빠른 거. 그래서 저당권을 우선 배당받습니다. 둘 중 빠른 거. 그럼 조세채권은 후순위가 되고. 그 다음 법정기일 후회. 법정기일 후회. 후회.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그럼 빠른 게 뭐야? 후회 와 있을 때는 뭐다? 당연히 빠른 거.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원칙은 둘 중 빠른 거다. 그럼 이렇게만 냈다 부리면 이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전세권이 먼저 오면 저당권 전세권이 조세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하면 세금은 후순위로 밀려버리죠? 후순위로 밀리니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전세권이 먼저 오더라도 뭐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의 세라고 그러죠?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조세는 저당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저당권 등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받습니다. 이거예요. 어떤 세금? 재산에 부과된 조세. 즉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고지서 날라오는 거. 재산세, 종부세 등등등 이렇게 신고하는 세금은 뭐가 있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이렇게. 그래서 이 세금. 재산에 부과된 세금. 즉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재산세. 또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 당의 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 배당받는 거예요. 그럼 우선 배당받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다음 우선 배당하지 않는 거는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둘 중 비교해서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번을 알아야 돼. 55쪽 동그라미 2번. 다만 별 딱 붙이고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조세. 자, 과로 재산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하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 재산세랑 정부결정. 소방분 지역자원시열세, 자동차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네. 그러나 자동차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 단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참고로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그래서 해당 가상 저당권 등의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보다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뭐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체납처분비는 항상 1순위예요. 체납처분비는 1순위다. 그거 빼고. 자, 그래서 박스 나왔네. 자, 국세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가산금은 가산세에 들어갔어요. 없어졌다. 참고하고요. 지방세는 재산세, 재산에 부과된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하면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소방분, 자동차세 등등등. 딱 세 가지잖아. 신고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뭐다? 저당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둘 중 빠른 거.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등등등은 설정순서와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이 우선한다.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요. 자, 57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대표 예제. 기본 아웃라인만 잡아주면 돼요. 대표 예제 1번. 법정기일 후다, 전이다. 전, 전.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어요. 저당권. 설청이 등기한 사절이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했죠. 이거를 매각해서 100억을 받은 거야. 국세 또는 지방세를 증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에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증수하는 것은 몇 개인가? 자, 그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있으면 저당권이 우선하죠. 단,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어떤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정부가 결정하는 거. 박스, 종부세. O. 두 번째, 취득세의 부과세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는 본세 따라다니죠. 지방교육세랑 신고하는 거니까 X. 등록면허세 신고 X. 그다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니까 X. 소방분. 정부가 결정하죠. O. 그럼 두 개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주의할 것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예요.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같이 신고납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세채권과 피담보된 채권이 경합을 벌였을 때 비교해서 빠른 걸 우선 배당받는 거는 세 가지고 비교를 안 하고 무조건 배당받는 거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 여기까지 했네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все, 예 K물로B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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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eș annoy 저 사 organis어요. traditionally 1961 года ski에 off-seox quit. iska Environment BMW 디지털폰 제품 교육세가 다님만큼 원인 проц 미디 patients